무작위 히히우물, 무작위 히히카드, 무작위 일반유물 히히가아...드 킹...킹플가도 나왔네 최고의...카드 킹플가도 킹플 흠 내 안에 케이슬더스가 전략가를 원하고 있다 킹플 근데 앞에 엘리트 있는 길이라 배떼 수는 없고 오예 아 근데 죽죽죽 소멸이라 안되는데 딴 거 필요한데 어... 어... 포션도 그지 같은 거 나왔는데 어떡하지 힘들어 나 죽어요 오 오 오 어... 오 오션이 진짜... 아... 뭐... 포션이 너무 쓰레기가 지났는데 깎아털 잡도 잡도 단투 승부존 장화를 오 오 자숨이 웅장에 드는 사일런트 일기카드 오늘 세계관 최강의 카드들이다 다리 꺾기 꺾어는 드릴게 드릴게 오 오 오 오 포플갱어 그래 들어가자 딜카드 왜 다 저기있음? 오케이 아니? 저 마만 아니면 킬각인데 억지로 맞았네 안 맞을 수 있었는데 꾸기 능지 유물 오지네 근데 무사히 케이스를 더스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천적은 때려야겠지 능숙 못한 지르기 날이 못 꺾기 이렇게 해야 팔 들어온다 그냥 팔 들어주는 미친 회중식의 성능 복제포션 아낄 필요가 없었겠다 작도 두번 쓸걸 작도 두번 쓸걸 어 그건 입니다만 트롤밖에 없겠는데 망치는 좀 그래 자 자 뜨거 자 뜨거 자 개잘뜸 개고수가 됐나 나 스캐리라베 나 스캐리라베 나 스캐리라베 쓸더스 쓰로 게이머가 됐나 윗집삐 흑 흑 흑 흑 흑 윗집삐는 약한 자들이나 쓰는 것 순수 도플갱어로 드롯 쭉 땡긴다매 순수로 쭉 지워버리고 곡선 돌리는 긴 상상함 내장의 채 넣을 만한데 넣을 만한데 안 넣을래? 내단원 줘 줘 내단원 어쩔 수 없구만 알겠다 내단원 유비칼 개선은 어 저거는 궤도가 더 날 것 같다 이걸 서순으로 만드네 네가 날 서순으로 만들었다 백상 기역 백상 기역기역 백상 니은 당황할 기업다 토션도 빼고 엘리트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엘리트 잡아서 돈 벌어서 제거하고 엘리트 잡고 킹플갓 어어 그가자 반산도플 필살 쭉쭉쭉 지름 오졌다 랭고 흐리트한 발놀림 백상구 백상루 중화 아닌가 중화 아닌가 중화 하하하하 왜 아닌가 아님 다 쓰는 방법이 있나 컴핸드 입력해야 되나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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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플갓서님은 에너지랑 그로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는데 아드레날린과 저접색은 일에너지일수록 저도 안 가진다. 들 잘 알리시네요. 아드레날린을 왜 쓰냐 고개하나 더 상점가서 제거하고 삽 삽 파이어 열쇠 도동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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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동ходит 됐어, 환살 대단원으로 설착이 난다 볶음미 총매 총매모임 아니, 썼습니다 내 안에 대단원이 날된다 도전 저는 저거.. 괜히 칸만 먹을 거니까 씹시다 도키먼 마스터 컷 반사와 왜 이렇게 잘 나옴 이번판 진짜 엄청 잘 풀렸네 물론 이것보다 잘 풀린 판도 많았지만 냉숙한 재력이 혹사 다음은 다음은 네 다음은 이렇게 이스라엘 포션 빠지나? 안빠지나? 안빠진다 까받다 한살 대던원 즐겁다 이잔상? 라스잔쓰 이잔상 사실 필요없는데 사실 대단 한상 한장도 필요없지 얼음 지워 상점 밟고 아니? 아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배로만 잘 나오면 충분히 센 것 같은데 뭐 들어가 잘 넣을 확률을 계속 높여야겠지 지우면서 2다 아 맞았어 너무 아파 옥션 안산다고 사람 때리는 왓쳐도 때리는거 보면은 섬탑에서 제일 제일 정신나간 캐릭터 옥션 안산다고 왓쳐때리 왜? 옥션을 안써서 트루 사이코 형상 필요 없어 여기 유령 영상 있는데 어? 카드를 6장을 뽑습니다 어 개꿀 어서오 담배 줘요 담배 아 담배 담배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przyp 금단증 쇠 보이는 사일런트 담배 뭐지샘 발놀림 가지 가지가지하네 담배보다 가지가 좋긴 하지 더 좋은거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어 이런 이 방어로 포션 덕분에 안 맞았네 120 그래서 순수 두개 더 뽑는거인 물음표 이제 뭘일없지 헬랄리아 어왕도 받고 추락도 받고 그래도 심장이 한만 봐달라는데 한만 봐줄까 한봐줌 아 이거 순수 참 참아 이거 일단 참자 와 순수 5장 진짜 참기 힘드네 이번엔 못 참아 순수 5장 지울 때가 제일 좋더라 아주 해피함 아주 해피함 아 드루 왜이래 전선조 야 바바바바밤 행복 순수 5장 순수 5장 지울 때 너무 좋아 이거 그냥 턴 넘기는게 반살 때문에 더 빠른데 턴을 넘기자 오야 진짜 장쇠다 빰빠밤 빠빰 빰빠밤 빠빰 빰빠밤 빠빠밤 빠빠밤 아니 아 이제 이 멜로디 들으면 여수 밤바다 밖에 생각나나 위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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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너무 똑같아 들을 때마다 생각나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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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뻔한해진다. 꿀거리, 복포. 복포, 복포, 피롭체. 파워포션에서 잔상 뽑아.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어! 복, 복포순수. 드디어 정신이 나가버린다. 으으으으으 Right, 복포순수 어떻게 참아. 어, 쏘졌다 쏘틀 왜 이래 손수에는 못쓰겠다 대신 잔상에 되도록 버즈요 흠 내가 어차피 유령 가져가서 뭐하려고 안쓴거야 유령예방전선 지금이라도 쓰자 유령은 자유가 아니에요 내 노예에요 우린 주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린 노예가 될 것이다 주인은 자유가 MILK 모블카드 더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게 더 낫겠지 구비 한번 해야되네 아 귀찮아 그냥 맞을까? 아냐 맞춰봐 나오고 가있지 아 아 성맞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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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워프 탔는데 왜 층이 줄어드냐 틀린 말은 아니긴 하네 근데 아니 근데 아닌가 아닌가 아 아 오른층 줄어서 접수 줄어든 워프 여기 쓸모 없네 그러네 오른층 이네 야 아 아 아 아 아 아 못했잖아 이걸로 완덤을 못하네 참탑을 베어버린 사이에 아 극단적 회색분자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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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아 et 아 아 p 감사합니다.